엠블랩 와이드 연예인 뉴스 시청자 여러분 둘 셋 안녕하세요 엠블랩입니다 오늘 저희가 또 아시아 투어 진행 중인데요 그 중에 이제 한국 투어의 막이 열리는 날입니다 엠블랩은 이전에 인도네시아와 태국 공연을 많은 팬들의 관심과 사랑에 의해 상황에 맞춘 바 있는데요 이후 세 번째 도착한 곳이 서울이라고 하죠 그래서인지 그동안 기다리고 기다리던 9천여 명의 팬들이 집결 거기엔 해외 팬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엠블랩 콘서트에 빠질 수 없는 한 사람 선동씨의 누나인 썬나라박씨가 함께 했는데요 오늘 공연 너무 기대되고요 엠블랩은 데뷔곡 오예를 시작으로 눈을 뗄 수 없는 무대를 선사했는데요 춤출 때 가장 빛나는 이준씨 맥시미가 보이는 청경씨 다만 남성미가 느껴지는 승호씨 허프랑 같이 한 요게 윙크자 매력적인 지호씨 팬들 쓰러져요 최근 천둥씨가 엠블랩 외모 사연을 밝혔는데요 다들 동의하세요? 네 다른 무슨 모습을 보셨나요? 못 봤습니다 아직 등수 많을 것 같아요 네 등수 많을 것 같아요 진짜.. 아빠도 없을 줄 알았는데 하하 전남자 이준씨가 이름 아 아 5 아 아 아 아 으 이제 표정이 꽂아지는 이젤 칠ません 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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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생각할 때 사실 제가 1등입니다 뭐 이렇게 차갑냐 이렇게 안녕하세요 블랙에서 1위를 맡고 있는 승호입니다 그리고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각기 다른 개성만큼이나 멋진 무대를 보여주는 블랙 150여 분의 시간이 아깝지 않을 만큼 팬들에게 잊지 못할 시간을 선물했습니다 오늘 시작으로 일본과 대만이 몰아있는데요 저희한테는 투어가 더 즐거운 여행인 것 같아요 굉장히 즐겁게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경연도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끝내는 라이드레스 청자 여러분 이상 엠블랙이었고요 저희 투어 이제 건강하고 안전하게 그리고 또 즐겁게 그리고 멋지게 잘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엠블랙이었습니다 둘 셋 감사합니다